한글자막 김재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 혼자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OMC 그것은 바로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뭐라는 거냐? 귀여워 네 아기 다리고기 다리던 엠맨을 찾아라 되어 이은 추억의 예능 특징 2탄 동고동락 오늘의 특별 MC 부재입니다 동고동락 오늘 내가 동고동락 MC 그럼 치열한 서바이벌 생존 경쟁을 하게 될 엔아이플드 들어오시죠 중요해, 중요해, 이거 중요해 여기, 나 여기 나도 이쪽 동구 동거 동락 동거 네 동거 동락 스타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쳤던 동거 동락 저희는 이미 동거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왜 너랑 동거를 해요 너랑 동거를 해요 동거가 아닌 동고동락 뜻으로 가겠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한다는 동고동락 팀전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괴로운 게임과 즐거운 게임을 통해 베네핏을 획득하고 마지막 카이테르건 불꽃티는 퇴근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퇴근 경쟁 퇴근 경쟁 퇴근 경쟁 퇴근 경쟁 그러면 뭐 대충 할 수 없지 퇴근 경쟁 이건 내가 무조건 일단 한다 전 제이 형한테 오늘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케이 다쿰은 너 그거 이름 뭐였지? 다쿰은 너 그거 이름 뭐였지? 전 제이 형한테 오늘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 캐릭터 뭐였냐 제가 너 캐릭터 뭐였냐 퇴근 미션은 뭔가요? 퇴근 미션은 뭔가요? 아 네 퇴근 미션은 바로 재경자의 퇴근 미션은 바로 비몽사몽 노래 부르기입니다 아 비몽사몽 노래 부르기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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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쇼근 미션 제이 Baron 이제 베네피기도 궁금하실건데 베너핏?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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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 valves 구두딱기 구두 разные 네 베네피은 각 게임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포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 옛날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럼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눌 건데요 이제 라떼 팀 나누기가 또 정석이죠 저는 바나나 라떼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앉기 귀차 타고 다 같이 서 있으면 안 끝나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바로 가볼게요 오케이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화해 봤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가위바위보 아니라고 아니 가위바위보 아니라고 가위바위보 아니야 앉았다 일어났어 여러분은 지금 설명을 안 듣고 평소에 학교에 땡땡이 치면 이렇게 된다는 예를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진짜 제대로 없어 오케이 자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 아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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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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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작 없으면 X답 짜 있는 수가 없어요 네 이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를 쭉 이어서 본격적인 게임으로 후비 후비 고 어 뭘 후비해요 렛츠고 하나 둘 셋 이즈 파이팅 도 이즈 파이팅 도 이즈 파이팅 도 형의 햄스터 햄스터다 햄스터 겁나 귀여워 자 물어 오케이 에이 에이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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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의 게임으로 진행되는데요 2배속 다시 듣기 베네핏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괴로운 게임도 신나게 해줘야지 이열치열이 아닌 이괴치괴 첫 번째 괴로운 게임은 지압 슬리퍼 신고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 어? 큰일났네 지압 슬리퍼 별로 안 아플텐데 젊어가지고 저희가 저기 젊어가지고 오는 사람 합시다 거의 오는 사람 팀 한 명씩 지압 슬리퍼를 신고 오장 욕구가 여기 다 있대요 팀 한 명씩 지압 슬리퍼를 신고 반대편에 달려와서 줄넘기를 세 번 진행 후 세 번? 다음 주자에게 지압 슬리퍼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이어 달리기구나 한번 시험 보여주세요 제가 시험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인생은 뭐다 인생은 실전 맨날한테 MC 못한다 놀리드만 인생은 아유 잘하네 바로 가시죠 지압 슬리퍼 별로 안 아플텐데 아픈데? 젊어가지고 저희가 이기는 팀 우리 팀 우리 팀이 이긴다는 뜻 인생은 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하시고 셋 세기 레츠고 레츠고 아 너무 아파 아 진짜 아프겠다 다섯 개요? 다섯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뭐야 뭐야 야 왜 세 개 했어 빨리 빨리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시간 갑니다 시간 가요 와 시간 갑니다 시간 가요 진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에이 둘 에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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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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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서 거기를 하고 있어 자수하면 돼요 자수하면 시작 안 돼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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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끝 이거 별로 안 아플텐데 이거 별로 안 아플텐데 이거 별로 안 아플텐데 자 시간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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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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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제이팅 형 마지막 오케이 4개 3개 2개 하면 되잖아 4개 3개 2개 얘네가 잘못한 거야 아 저 4개 했다 아 너무 아파 아 아주머니 아 아주머니 제이크 형 뭐야 어 근데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자 준비되셨죠 바로 가고 있습니다 레디 셋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아 너무 아픈데 이거 가자 집중해 집중해 레디 셋 셋 어 무정 출발 무정 출발 무정 출발 아 싫어 아 아 아 또한다 또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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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 카드 가요 레디 셋 올 아이고 야 야 사이 나 줘 나 줘 네 신발 신발 아 아 반대편에 있는 거 써야 돼 아 와 진짜 너무 아픈데 아 아 와 잠깐만 아우 잠깐 잠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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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하나 둘 사이 아 아 와 와 와 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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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와 진짜 너무 아프다 이거 헥 와 어 뭐야 쟤 너무 아픈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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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금방금방 하네 아 근데 이거 아 아 또 말랐어 아 대박인데 아 우리 진 거 같은데 저희 진 거 같아요 바로 결과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 정말 간발에 차였는데요 아 진짜요 간발에 간발에 2팀 승리 첫 번째 첫 팀 첫 팀의 기록은 32초입니다 32 오케이 진 거네 2팀 2팀의 기록은요 30초 30 30 4초 3초 3초입니다 3초입니다 오 이겼다 와 이겼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첫 번째 팀 지압 슬리퍼 신고 이어달리기는 저 팀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와 네 그럼 다음 계론 게임으로 Let go, let go Let go Let go 뭔데 저거 뭐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음... 오케이, 감이 나아 혹시 안 돼? 어, 이 매트였는데? 그 찌찌 사건? 찌찌 사건? 해야겠어 아, 찌찌 매트, 찌찌 매트 누가 맞히냐? 야, 찌찌 누가 맞히냐? 아니, 누가 찌찌만 듣냐? 찌찌 안 돼, 찌찌 안 돼! 하면서 찜해, 찜해 찜해! 찜해다 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죠? 뭐 그래도 해야죠? 뭐 해야죠? 퀄리티 보여줘요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고 성장해야죠 그 아픔을 쿡쿡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에너지 아 긍정에 네, 똘똘 뭉쳐야죠 똘똘 뭉쳐야죠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괴로운 게임 바로 김밥 구르기입니다 오오 김밥 구르기는 팀 3명이 김밥처럼 똘똘 뭉쳐서 아주 이렇게 꼭 껴안고 아주 그냥 도와줄 것 같이 꼭 껴안고 매트 위에 굴러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총선을 터트리면 되는 게임인데요 반대편에 있는 총선을 터트리면 되는 게임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질문 있는데 네 똘똘 뭉친다고요? 예 그니까 얘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김밥이네. 아니구나. 그것도 괜찮다. 야, 이런 느낌. 근데 세 명이서 가능한가? 원래 한 번 되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나아. 옆으로 껴안아, 껴안아. 아, 잠깐만. 껴안아, 껴안아. 그거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돌아요. 아,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패! 우리 한 번 해봐. 너가 여기 놓고.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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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어떡해. 야, 잠깐만, 너가 먹어. 이런 느낌이야. 아, 아. 게임은 정해졌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야, 그거 안 되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탱크처럼? 그거. 탱크처럼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바퀴가 약간 다 나. 이렇게지 맞아 맞아. 오케이. 너도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게? 형이 넘어가요, 묶어 형이 넘어가요, 묶어 아, 이런 느낌이야 우와, 이걸로 할래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물을 담았어 나 일본 예능에서 이런 거 봤어 야, 네 오케이, 놔둬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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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가요,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매트 없어요 아, 아 내 매트 없어요 아, 아 아니, 뭐하고, 뻥해?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무릎 봐 아, 진짜 야, 이게 뭐야 아 네, 역시 피네틱이 역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겼죠? 아, 이게 세 번째에 바로 가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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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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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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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 저희가 먼저 할까요? 우리 먼저 해? 오케이, 먼저 합시다 놓아 놓아, 놓아, 놓아 아, 놓아, 놓아 아, 놓아 아, 놓아 배에 힘 꽉 기고 우리가 이렇게 톡 쳐줘, 이렇게 톡 아니, 굳이 안 쳐줘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내가 가야 돼 제디 레디 아, 아, 아 세트 잠깐만 레디 Seriously, 너무 맨 끝unda 시작하세요 뭐, 맨 끝 까지 옥, 오케이 빨리 가야되요 레디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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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무서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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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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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누 갈까 서누 갈까 서누야 빨리 아 무서워 안 터져 안 터져 이거 어떡해요 아니 아니 무슨 이 맛입니다 이 맛이야 이거야 이거야 저게 되네 야 우리를 좀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샘프 렛츠고 근데 이거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끝에서 저것만 터뜨려주자 그럼 이기 한 번에 터뜨리면 이겨 이거 이렇게 하자고 최대한 이렇게 딱 자 배에 넣을까 이거? 혹시만 할까? 이렇게 하자고 이거 잼 그면 되잖아 자 자 준비되면 호그라기 해주세요 저 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야 세이 아 이 팀이야? 아 그럼 이 팀이나 저 팀이나 난 흰 아 잠깐만 긴장돼 나 근데 너무 귀여워서 안 될 텐데 나랑 흰 나랑 흰 저 팀에 두 명 넘어가고 나넘어 두 명 넘어가고 나넘어 두 명 넘어가고 나넘어 이렇게 계속 하면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바로 그냥 띵띵띵띵띵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터지네 본톱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네 에이 아 잠깐만 안 돼 너무 빨리 가지마 잠깐만 안 돼 너무 빨리 가지마 으아 으아 아 precision 어디갔어 어 뭐야 순서가 바뀌는 거는 중간 분류 환주라고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스킬이야 스킬 좋아 얼마든지 자 자 여러분 날 힘들겠죠 Heu 그럼 가보겠습니다 힘내서 가보장! 하나, 둘, 셋! 와, 제이크가 빠르다 오, 좋다! 오, 빨라, 빨라 오, 빨라, 빨라 아, 발가락 안 보여 제이크, 제이크! 됐다, 됐다!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됐다, 제이크, 제이크! 아, 형 해봐요, 형 해봐요 형 해봐요, 형 해봐요 어딨어? 풍선이 숨었어! 어딨어? 풍선이 숨었어! 풍선이 숨었어! 풍선 어디 있어? 안 돼! 안 돼!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오! 아, 이거 잤다,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우리가? 빠르다 조금만 누워 있을까요? 어, 힘들어 어, 너무 좋아 잠도 진짜 자, 바로 이면 일어나시고요 어, 뭐야? 위에 카메라 있어 아, 깜짝이야 방심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별거 공개해주세요 별거 공개해주세요 이번에는 차이가 저 분보다 조금 더 많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겼다 저 팀의 기록은요 36초입니다 아, 졌다 잘했다 두 번째 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 팀의 기록은요 제가 맞춰볼게요 28초 30 1초 1초 2초 30 30초 30초입니다 오 와, 6초 차이나 났어? 이지했어, 이지 이지 부스트했어 나이스 네, 현재 이제 괴로운 게임 스코어 1대1 마지막 괴로운 게임으로 베네핏을 획득할 팀이 드디어 결정됩니다 바로 다음 게임으로 바로 다음 게임으로 팔로 팔로미 하하 되게 고맙는데 이런 거 네, 엔하이픈의 의리를 볼 수 있는 이번 괴로운 게임 의리 의리 아이가 의리 다리 찢기입니다 아 다리? 다리 찢기요? 네, 고통은 나눌수록 절반이 된다는 말 있죠 팀 3명이 모두 다리를 이어 더 길게 찢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 됩니다 아, 잠깐만 승리하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훨씬 긴데 그러니까요 아, 그렇네 다리 길이가 꼭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더 많이 벌리면 돼요, 그만 잠깐만, 여기 선우 있잖아 선우 잘하잖아, 여기 선우, 정원이가 더 잘해 저와 가위바위보 다리찢기 대결을 해서 이긴 팀이 순서를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뭐야? 그럼 쉽지 왜?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빵구났어, 빵구났어 빵구났어 근데 저 양말에 빵구였어요 빵구 이거 왜 이래? 그것도 매력이야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벗어 어, 여기 신발 벗아져 어, 여기 신발 벗아져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다행힛해져, 이거 아, 좀 더 가, 좀 더 가, 좀 더 가, 좀 더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이게 최대인데? 이거 아, 이렇게 갔어? 아, 이렇게? 어, 여기 떼졌어요, 지금 발 어, 근데 발가락 지금 빵구났네 야, 나 이렇게 발 끊어져요 팔 너무 아파 야, 나 발 돼, 발 돼, 발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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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아 아아 아니 뭐하고있어?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좀 기다려 임마, 좀 버텨야지 임마 아니 아, 진심으로 안 했어 근데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잠깐 일로 와봐 아 아 잡전 A? 잡전 A? 저거 말고? 응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희석이 하는 것보다 희석이 할 것보다 희석이 할 것보다 오, 진짜? 희석이 할 것 같아 이렇게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와, 이거다! 와, 일제야 거의 와, 이거다! 와, 일제야 거의 형, 혹시... 근데 이미 진 거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야, 할 수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 우리 두 명 다리 길자 너도 다리 길고 아무리 많이 찢어도 다리 길이가 되니까 나 이게... 어, 나 이렇게만... 90도 아니야, 이거? 이거밖에 안 했는데 90도 아니야? 된 거야? 더 해, 더 해? 더 해, 더 해 이거 눕혀봐, 나 형, 이 채널이... 저기, 눕혀봐, 눕혀봐 어? 눕혀 눕혔 말만 따라하면 어떡해 말만 따라하면 어떡해 아, 이렇게 됐어? 뭐, 이제 도와줄게요 커넥 으악! 커넥 으악! 커넥 오케이, 됐다, 됐다 희생이 형,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끝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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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조금만 더! 몇 시야, 몇 시야? 점프 늘어나고 있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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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케이 오, 오케이, 끝에 어허허허허허 103 103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어떻게 3명이서 여기까지 가지? 말이 안 되는데 말이가 다 너무 길어 오케이 야, 종이 잘해줘야 돼 초록팀 시작! 보여줘! 근데 뭐 다... 와, 잠깐만 와... 보여줘! 와, 잠깐만 끝에 마시오, 끝에 끝에 우와, 일자야! 아... 오케이, 고 와...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안 왔어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아, 왔잖아, 형도 아까 왜 이렇게 안 됐잖아, 형 내가 안 그래요, 내가 잡아줄게 내가 안 그래요 와, 진짜 유행하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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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뒤로 와야 돼, 당길게 왔다, 왔다, 왔다 좀 더 와야 돼 와야 돼 발목이 왜 이렇게... 아니, 봐봐, 저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아, 좀 합시다! 다리 이렇게 대줄게. 처음 시작은 거기서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시작해야지. 똑같은데, 아까랑? 아, 근데 얘가 너무 많이 갔다. 야, 뭐 어떻게 다르게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미 끝났어. 다리가 좀... 어디예요, 106이면? 오, 103. 아, 잠깐만. 시승이 형 다리가 좀 많이 긴데? 형, 형, 체크 잘해. 야, 많이 가, 제발. 아, 예, 끝이죠. 아, 좀 더 가시죠, 형. 끝이죠? 야, 지나! 야, 많이 가, 제발. 우리 뭐야? 오케이. 아, 너무 아파. 아, 스무는 거의 1자인데? 그러니까. 이겼겠죠? 두 팀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팀. 103. 다리 이렇게... 저팀. 별로 차이 없네. 100. 저팀. 126. 오! 126. 혁신같은 차. 의리 다이치키의 승자는 저팀입니다. 오랜만에 몸 좀 풀었네. 네, 저팀 태그 미션 베네피트. 두 배속 빨리 듣기를 획득하였습니다. 와우. 저팀 태그 미션 베네피트. 칙칙폭폭. 아, 저거. 멈춰. 기다려. 뭐라고? 아아. 헬로켄비. 안 멋있어. 들어가! 들어가! 와우. 이거 춤 있어, 이거. 잘해, 잘해. 잘한다! 와우. 와우.